실습? 아이고, 무슨 센터 정직원이 명조 의사 뽑는 것보다 더 까다롭니? 뭐 하는 건데? 새로운 거 아무거나 하라는데, 생각 중냐? 아이고, 그게 그렇게 신나? 내가 뭘? 야, 네 얼굴에 기대가 잔뜩 묻었는데, 어? 근래 들어 너 그렇게 밝은 얼굴 내 처음 본다, 야. 아, 그거야. 아줌마 건강해지고 다른 일 다 해결되고, 홀가분해서 그렇지. 그게 아니라 실습인가 뭔가를 그 센터 직원이랑 같이 할 생각이야. 들떠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봐, 이봐.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는구만. 야, 내가 보기엔 싹수가 노래해. 평생 네 등골 빼먹을 놈인 것 같으니까 잘 살펴보란 말이야. 야,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. 그래, 새로운 거 뭐 할 건데? 뭐 할 거는 찾았어? 음, 신제품 홍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? 뭐 그런 거야. 뭐 같았던 재미있을 것 같아. 새로운 걸 개발해? 왜? 언니가 개발하게? 뭐 언니보단 화장품에 관심은 내가 좀 낫지 않겠어? 야, 개발하면 돈은 준다니? 그건 알아볼게요. 개발... 개발... 감사합니다.